자 지효권이죠 지효권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용익물건 중에서 가장 잘 안 나오는 편이죠 용익물건이 보통 두 문제가 나오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인데 지난 25회 시험에는 용익물건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와서 전세권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전세권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전세권이 왜 한 문제가 꼭 나오냐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전세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고 이 지역권은 조금 권리로서 물건으로서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만 그냥 보세요 지역권은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권의 개념은 요역지 편육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역지 토지 편육을 위해서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해요 지역권을 승낙해야 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토지는요 인접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다든지 우리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접 토지를 통행만 하기 위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권은 주로 통행지역권이 대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어떤 목적이든지 조망지역권 여기 앞에 경치 좀 볼 테니 건물 높게 짓지 마라 이런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땅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 또 땅이 낮대요 그럼 성토를 위해서 땅 평형을 좀 맞춰서 두 땅의 높이가 맞아야 이쪽 땅도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절토해서 여기다가 흙을 좀 갖다 붓기로 이렇게 하는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저 멀리서 물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물 여기 수원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좀 딴 데는 진하게 나오는데 좀 약하게 나오네요 수원지 여기 있죠?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지 지역권은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시험에 언급할 수 있는 건 거의 통행지역권입니다 인수지역권 딱 하나만 있는데요 어쨌든 요역지가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고 승역지는 지역권을 승낙해야 되는 토지다 지역권이 성립했다고 하면 요역지는 사용가치가 엄청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요역지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주로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통행지역권이 99%입니다 요거는 98%라고 할까요? 요게 1.5% 요거는 그냥 거짓는 한 0.5% 정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거의 이겁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러니까 이 요역지요 요역지 여기서 이거 굉장히 쉬운데 나오면 좀 잘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통행지역권을 설치했다 그래서 요기만 좋아집니까? 전체가 다 좋아집니까?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 토지는 한필 토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 설정됐다 그럼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토지 전부가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일부에다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전부에다 설정할 수 있죠 조망지역권 같은 경우는 전부에 설정하지만 통행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만 설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한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한필 토지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대하여 위하여 아 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거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출제 교수들이 꼭 내는 게 위하여 그럼 뭐예요? 요역지야 위하여는 위하여 동그라미 같은 요역지죠? 요역지 그렇죠? 시오자 돌림이라 위하여는 항상 어디에만 쓰는 말이에요? 요역지에만 쓰는 말이에요 승역지는요 원래 위에 그런 뜻이거든요 승역지 위에 그런데 승역지는 뭐예요? 시옷으로 시작하죠? 위에는 시옷으로 시작하잖아 원래는 뭐예요? 상에 승역지 상에 그런 뜻에서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이건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위하여만 어디다 쓰는 말이고 요역지에 쓰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승역지에 쓰는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저 얘기 왜 하고 있나 궁금하죠? 시험 질문에 나와서 여러 사람 골탕 먹였던 중개사는 이거 지효권도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효권이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중개사 시험에는 지효권이 한 문제 꼭 나와요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골탕 먹어요 수강생들의 그래서 지효권은 토지 전부를 위하여 토지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어요 맞았죠? 그래서 위하여는 어디다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역지에만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 일부에 관한 지효권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토지 일부에 관한 지효권 유효? 유효 무효? 유효죠? 관하여는 관한 이런 것들은 다 승역지에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토지 일부를 위한 지효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효권 안 된다고 그랬죠? 요역지는 항상 토지 전부를 위하여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 깊게 안 하면 그냥 틀려버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민법시험은 지문이 길면 쉬워요 지문이 짧으면 생각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만 이거 연습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연습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를 위한 그럼 이게 뭐예요? 요역지잖아 위하여 위한 같은 말이지 위하여 위한 같은 말이죠 위에 그러면 틀린 거지 위에는 상에 그런 뜻이잖아요 승역지고 토지 일부에 대한 지효권 설정할 수 있죠 대안은 뭐야? 승역지 대안은 원래 세안이었다고 세안 그런데 세자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꼬랑지 나와서 엉터리라도 갖다 붙이는 게 최고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슨 학문적인 이런 거 필요 없어 시험에 맞추면 당땡이고 틀리면 잘못된 거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효권 이거 필요 없고요 지효권에 성립 그래 지효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겠죠? 그러면 지효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한 거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효권은 몇 년이 돼야 돼? 20년이 돼서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이건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등기 계속되고 표현된 지효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통로를 설치해서 사용 수익하는 상태가 계속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통로를 설치해야 돼 땅굴로 설치했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즘 지효권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지표면에다 통로 설치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눈에 보이죠? 표현된 지효권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계속 20년 동안 다녔대 이러고 이러면서 이게 20년 동안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지 20년 동안 죽었을 걸 아마? 그렇죠? 계속됐다고 얘기하려면 그럼 계속 다녔다 이걸 20년 동안 비디오로 찍어놓던가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 통로를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누가 와서 봐도 어? 통로가 있네? 그럼 누가 사용 수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눈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상태에서 20년 동안 유지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지표면에 있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됐대요 그럼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효권에서 제가 걸린다고 기대하라 그랬죠? 그렇죠? 아! 자꾸 그러면 안 돼 언제까지 아! 그럴 거야 이건 자주점유 여기는 자주점유 한마디도 없잖아요 지금 자주점유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또 이거 아시겠죠? 이것만 자주점유 이건 자주점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건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 필요 없다 그랬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건성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서 나올 때마다 탁탁탁 튀어나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만 걸리냐? 다음 과정에 하면 또 걸려 걱정하지 마세요 또 걸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 이런 거 안 걸려야 실력이 올라간다고 스스로가 자꾸 이런 거 걸리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죠? 자기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 절망스러운 거야 그럼 이제 누구 원망하기 시작하지 누구야 여기 눈에 자 통행지효권의 시효치득 볼게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왜? 왜 통로를 개설해야 되죠? 통로가 있어야 누군가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단순히 통행만 했대 24시간 한 번도 안 끊어지고 통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20년 동안 그게 유지됐다고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게 도관이 다 나갔을걸요? 그렇게 됐으면 아이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역지의 불법점유자가 시효치득할 수 있다 불법점유자에게도 시효치득을 인정해 주면 그럼 우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역지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존속기간 및 지료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별 문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유상, 무상, 또 기간도 연구 무한도 가능해요 그런데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지역권의 존속기간이나 지료에 관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 자체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 그래서 잘 설정 안 하는 거예요 법적 성질 이것도 타물권이죠 타물권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돌려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죠 그럼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사용 수익하지 않는 상태가 20년 동안 진행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불계속 지효권이라고 하지 용익물권에서 줄치고 왔죠 소멸시효에서 불계속 지효권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불계속 상태가 몇 년 되면? 20년 되면 그런데 이 용익물권이 조금 웃기는 게 지효권은요 통행 지효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8m의 통행 지효권을 설정을 했는데 지효권자가 통로를 4m만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4m는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부분만 또 시효로 소멸해요 좀 특이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승역제 전부 또는 일부도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비베타적 공용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고 방제청 방해예방 청구권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효권이 설정이 되고 지효권이 성립하고 여기 통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통로는 B가 만들었을 거라고 B가 만들어서 B가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B 혼자 사용수익하는 건 아니라 A도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A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B배타적 공용권이다 A도 사용권이 있는데 그 대신 A는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승역제 소유자는 사용이익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분담한다 설치면 유주관리 비용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성 수반성은 그래요 그래서 지효권은 요역제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요역제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지효권이 필요한 이유는 요역제 편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요역제 없이 지효권만 가지고 뭐합니까 지효권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그럼 지효권만 치르겠다는 얘기 여기 왔다 갔다만 좀 하자는 얘기예요 운동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요역제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효권도 양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쪽에 토지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기 통로가 있대요 여기는 A 소유고 B 소유고 C 소유인데 C가 이 토지 산대요 그럼 C는 이쪽으로 다니면 되지 굳이 지효권을 유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효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효권은 유부한 채 토지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지효권만 내가 갖겠다는 거야 B가 아니면 토지 소유권은 놔두고 지효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효권은 분리양도하지 못한다죠 지효권만 양도하거나 지효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니까 지효권은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지효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지효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는 있으되 지효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어요? 문맥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 얘기야 B가 토지 매매하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주면 지효권도 같이 이전해준다 그런 의미고 큰 의미 없어요 분리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반대 특약도 가능하다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뭐 이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분리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효권도 양도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 하지만 특약으로 지효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토지 소유권만 이쪽으로 양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여기 지금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드윌 유료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관리를 해주니깐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드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D가 이상 이 땅을 산대 D가 우리는 C를 여기다 했지만 D가 이 땅을 산대요 B 토지 매수 시에는 A 토지상의 지효권 소멸시켜버리고 이리로 다니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소멸시키고 토지 소유권만 양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분성 지효권은 나오면 이게 불가분성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유관계와 불가분성 내지는 토지 분할과 불가분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칠판에 있는 내용보다도 지효권을 한번 개념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대요 지효권이 그래서 여기에 지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지효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항상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지효권 설정하는 거죠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있었는데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효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죠 얘가 취득하면 토지 전부를 위해서 취득한 거라고 그럼 결론이 뭐냐 A가 지효권을 취득하면 B, C도 지효권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지효권을 취득을 했는데 지효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행사 지효권, 불계속 지효권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면 지효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년 돼가는데 19년 11개월 만에 C가 와서 권리 행사해버렸다는 거예요 C가 와서 그럼 얘가 권리 행사했다는 얘기는 토지 전체를 위해서 권리 행사한 거잖아요 권리 행사했다는 얘기는 소멸시효 중단시켰다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소멸시효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우리 소멸시효 쪽에서 원래 소멸시효 중단 정지의 효과는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만 효력이 있지만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주보 지역 연대 물통이 있었죠 지효권자 1인이 지효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나머지 공유자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암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그러면 지금 어떤 행위가 하나 있었고 그 행위가 지역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냐 불리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기준만 가지고 다 찾아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한 9개 정도 되는 거 암기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그럼 뭐가 쉽게고 뭐가 어렵게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나머지 전원 취득이요? 아니에요? 왜? 취득은 쉽게 유리한 변경이니까 쉽게죠 한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시켰대요 그러면 전원을 위해서 중단이요? 아니에요? 그렇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한 사람이 시효 취득했대요 그러면 전원을 위해서 취득이요? 아니에요? 그래요 만약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켰대 취득시효를 어떻게 했다고요? 중단시켰다 그러면 전원에 대해서 중단시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얘네들한테 불리해진다는 얘기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유리한 변경은 어떻게?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고 복잡하게 그러면 이거는 공유관계 지금 다 해결됐고 이거는 토지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할 거라고 토지 분할 여기 볼게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됐어요 승역지가 분할됐게 승역지가 승역지가 이렇게 분할됐대요 그럼 얘네들이 지역권자잖아 지역권은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이 존속해야 돼 한 군데만 존속해야 돼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죠 어떤 게 유리하냐고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유리해 양쪽 다 다니는 게 유리해 양쪽 다 다니는 게 유리하다 말이죠 이 개념 갖고 접근해야 돼 그러면 승역지만 분할되나? 요역지도 분할되지 요역지 이렇게 분할됐대요 지역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았죠?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 여기도 위하여는 항상 요역지라고 그랬죠?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야 얘들한테 유리하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역권이 여기에만 설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토지가 분할이 됐대요 이렇게 그러면 지역권도 여기 반 잘라갖고 여기 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반으로 잘린다 그러면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어이 빨리 빨리 가 저쪽에서 하나 오면 또 일루 일루 겨우 이렇게 돼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인 때는 분할이 됐대 그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닌 거예요 승역지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이거 폭은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불리한 거죠 땅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 가지고 이 불가분성과 관련된 거는 지역권자들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 관념을 가지고 풀어내셔야 됩니다 암기해갖고 못 견뎌냅니다 이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전원 취득이죠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이 소멸했댑니다 전원 소멸입니까? 아니죠 공유자 1인이 포기했대요 전원 포기입니까? 아니죠 포기한 공유자의 지역권도 소멸한다? 아니야 그 사람도 포기한 사람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소멸시효 볼게요 공유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 전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인가요? 아니죠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대요 그러면 전원에 대한 중단 맞죠? 중단은 얘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 20년이라고 했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지로지급 의무가 있다 밤의 땅을 공짜로 쓴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법정지상권도 관수법상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유상의 원칙이었죠 여기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효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유상이란 말이에요 용익물권이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하고 달라요 소유권은 내게 되는 거지만 지역권을 취득하는 건 남의 땅을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잖아 사용권은 주되 원래 남의 땅 사용하려면 돈 주고 써야 돼? 그냥 써야 돼요 돈 주고 써야 되니까 지로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토지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유자가 둘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그럼 나머지 전부를 위해서 소멸시킨다? 그러게 되면 이건 지역권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킨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지역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공유자에게 불리한 거죠 이건 불리한 변경이니까 이건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소유였고 C, D 소유였다는 거예요 지역권이 성립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A가 내가 부담한 지역권 소멸시키래 라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얘들한테 불려지죠? 여긴 또 하나가 속없이 나 지역권 포기할래 라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고 포기나 소멸시키는 건 다 불리한 변경이야 유리한 변경이야 불리한 변경이니까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불리한 변경은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이런 게 나온다고 토지공유자 1위는 1위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역지 얘기하는 거고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은 승역지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도 자기가 부담한 지역권 혼자서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요역지 소유자도 자기가 취득한 지역권 혼자서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왜 소멸은 유리한 변경이다 불리한 변경이다 얘들한테 불리한 변경이니까 쉽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어렵고 복잡하게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부 분할과 불가분성 똑같이 금방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분할된 거야? 요역지가 분할된 거죠? 이게 왜 표가 이렇게 그림이 약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역지가 분할이 됐대요 이렇게 생긴 거고 요역지가 분할됐대요 이렇게 분할된 거잖아 그림 보이세요? 요역지가 분할됐대요 그럼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승역지가 분할됐대요 그럼 분할된 각 부분에 또는 각 부분 위에 지역권을 성립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인 때는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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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 설명했죠? 그럼 여기에 그냥 그럼 이건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니고 요거만 승역지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됐으니까 됐습니다 이거 제가 책으로 가서 몇 개만 줄축에 넘어가겠습니다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여기 양쪽 가로 2번으로 가서 2, 3, 4번 2, 3, 4번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필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죠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고 주의할 것은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저 멀리서 물 끌어오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저 멀리서 물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승역지가 한필 토지이거나 여러필 토지라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승역지는 여러필 토지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권을 설정을 하면서 여기 이게 요역지라고 할게요 요역지 여기서 물 끌어오기 위해서 수원지에서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럼 이렇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요 토지도 요토지도 요토지도 이건 토지 아니야 토지 아니면 뭐예요 이게 수원지니까 토지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은 뭐뭐 있는데 4대 1백 개 없잖아요 4대 1백 개 이게 뭐야 계속 이렇게 토지와 별개의 물건은 4대 1백 개 없죠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이거 이외엔 다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또 갑자기 이게 왜 토지가 아니냐고 물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예요 토지 지하수는 또 뭐야 그러면 온천수는 또 별개의 물건이요 다 토지야 다 토지 이것도 토지죠 그럼 토지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승역지로 제공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역권의 종류는 거기 동그라미 1번 기억에만 주실게요 지역권 목적으로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즉 편익의 종류 제한 없이 모든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자기 지역권 부자기 지역권 자기 지역권은 특별한 행위 해달라 부자기 지역권은 특정한 행위 즉 건물 높이 짓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계속 지역권과 불계속 지역권 계속 지역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고 불계속 지역권은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 끓어오는 거 갖고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서 물을 끓어온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배관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배관 그건 계속 지역권이죠 필요할 때마다 호수를 설치해서 호수로 물 받고 물 다 받으면 호수를 걷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불계속 지역권이죠 표현 지역권과 불표현 지역권으로 볼게요 배관을 땅 속에 묻었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그게 불표현 지역권이고 배관을 노출 배관으로 했대요 표현 지역권이죠 통로를 만들었는데 땅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표현 불표현 지역권이죠 통로를 지표상에 만들었대요 그럼 이건 표현된 지역권이지 이해되셨죠? 자 거기 특별히 줄실 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밑에 볼게요 지역권의 성립 양쪽 가로 1번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역권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으로 보세요 294조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요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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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CO7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3번에 CO7의 경우 등기해야 되지만 상석의 경우 등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판례 볼게요 자 거기 1번 판례요 통로의 개설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랫동안 통행한 사실이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무기 내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지역권을 CO7도 갈 수 없고 CO7도 완성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서 통로를 개설한다는 얘기는 계속됐다 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45조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통행지역권을 CO7득한 경우에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침의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남의 땅 공짜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분명기지권도 CO7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지료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남의 땅을 공짜로 쓰는 건 자본주의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존속기간과 지료 존속기간 동그라미 1번 거기 잠깐만 조금만 줄 칩니다 존속기간은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해서 규정이 없다 아시겠죠? 없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도 아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 당사자 합의로 동그라미 2번 줄칠게요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역권은 유상 무상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뒷부분에 부동산 등기법상 이를 등기할 수 없다 자 지역권의 법적 성질 이것도 타물권이고 용익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 앞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죠 지역권, 물건적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만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효력 양쪽 가로 1번에 비베타적 공용국적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페이지 넘기세요 156페이지 비베타적 공용권이다 비베타적 공용권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만 있고요 제 300조에 보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의 정도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의 비용 남의 설치한 공작물 사용하면 당연히 비용 분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수지요권, 용수지요권도 있다면 그냥 아세요 그 다음에 부종성 볼게요 292조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하고 즉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양도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이건 이미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역지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양도된다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양도하고 지역권은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다만 제 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역권만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옆에다 써놨죠? 강행규정이라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 공유관계와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에요 옆에다가 유리한 변경 쉽게 불리한 변경 어렵게 이런 개념 하나 써놓고 다 거기에 맞추면 다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거기에 토지공유자 1위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혼자서 소멸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거기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하지 못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왜 하지 못한다가 맞는 거죠? 소멸시키는 건 불리한 변경이잖아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에 분할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역지가 분할됐다는 얘기죠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하는 거지 이건 승역지가 분할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 관한 것인 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럼 분할됐다 이렇게 그럼 이건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취득과 불가분성이에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이죠 취득은 왜? 쉽게니까 유리한 변경이잖아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시효 중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득기간의 중단은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취득기간이 증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취득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럼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전제 딱 봐도 소멸시효 중단 전제는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전제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승혁지 소유자의 의무는 승혁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만 있는데요 거기 298조, 299조 한번 보시면요 계약에 의하여 승혁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는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승혁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속없는 사람이에요 일명 오빠가 다 해줄게 그건데 지역권을 설정을 하면서 승혁지 소유자가 여기 가벼운, 여기 의리야 지역권 설정해 주면서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시설 같은 거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안전시설 같은 거 그것도 오빠가 다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빠라고 했으니까 그랬겠죠? 오빠가 다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오빠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이 토지를 산 병이 있죠? 병도 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놈은 오빠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오빠래 그럼 해주는 거 뭐 괜찮지 그래 오빠도 해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가 언니래 이 꼴을 봐 안 봐 못 보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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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발 저거 그렇죠? 그런 순간 어떻게 하는 거죠? 위기해버린다고 위기라는 게 뭐냐면 위임에 의한 소유권 포기를 위기라고 하는 게 위임에 의해서 소유권 포기해버려요 네 알아서 처분해 그리고 소유권 포기해버린다고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냐면 의뢰계 귀속이 된다고 그럼 의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소유자가 돼버리죠? 자기가 소유자가 돼버린다고 그럼 지역권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지역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지역권을 소멸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이놈은 오빠가 다 해줄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에 의하여 승용지 소유자가 승용지 소유자 누구죠 이거? 갑이죠 갑 갑이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의무를 부담했대요 그러면 승용지 소유자의 승계인도 부담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어닐 때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 그다음에 나오는 거야 승용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기는 위임에 의한 소유권 포기라고 얘기했어요 전주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지역권의 소멸은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의 소멸시효 있죠?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불계속 지역권의 경우 최후 행사시부터 계속의 경우에는 그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고 2번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지역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에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하는데 예를 들면 8m의 통행 지역권을 가진 자가 4m의 통로만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그리고 20년 넘어 때입니다 그럼 나머지 4m는 사용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불행사 부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행사 부분만 그다음에 승용지를 취득하면 승용지 취득이 위기에 의해서 취득을 했던 시효로 취득을 했던 매수로 취득을 했던 승용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효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냥 지효권 소멸하는 거지 소유권 갖고 행사해버리면 되는 거죠 되셨죠 승용지의 시효치득에 의한 소멸을 그냥 둘만 쳐놓으시고요 특수지효권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18회 지효권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자꾸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18회 문제에 보면 불가분성이야 거의 다 지효권은 나왔다 그러면 불가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공유자 1인이 지효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입니까 취득이니까 유리한 변경이죠 지효권자에게는 승용지 반환 청구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승용지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되는 거죠 비베타적 공유권이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유리 분리 유리죠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승용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되면 떨어진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지 저 멀리 있는 거 인수지효권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혼자 소멸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좀 쉬었다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도시공유자 5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